항일 의병투쟁의 성지인 경상북도는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3.1운동 역시 경북에서만 2천 명 넘게 투옥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는데, 특히 안동과 영덕의 만세운동은 일본 경찰도 혀를 내두를 만큼 격렬했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경북의 3.1운동을 이끈 쌍두마차는 유림과 교회였습니다. 고종 장례에 참석하러 서울에 갔다 3.1운동을 목도한 경북의 유림들은 서둘러 고향에 내려와 이 소식을 알리고 장터를 돌며 만세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유림이 약한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조직을 통해 만세운동에 불을 지피면서 경북은 순식간에 독립시위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일제 헌병자료에 따르면 도내 90여 차례 시위에 만 6천여 명이 참가해 전국 시위자 수의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당황한 일본은 경북에서만 최소 15차례 이상 총기를 발포해 25명이 숨졌고,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도내에서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안동의 3.1운동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동생 이상동 선생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함께 거사를 준비하던 동료들이 모두 일본 경찰에 잡혀가자 이상동 선생은 현재 안동 문화의 거리인 바로 이 자리에서 혼자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합세하면서 연인원 1만 명이 넘게 참여한 안동 만세 시위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영덕은 일본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에 맞서서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무장투쟁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3.1운동식이 체포된 사람은 경북에서만 2천여 명, 영덕이 480여 명, 안동이 390여 명으로 대구보다도 많았습니다. 만세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이 주동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재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넘게 추적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 고등계 형사들의 정보 문건에서는 경북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치를 떠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퇴계 항맥과 유림들의 존재를 그 배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